그런 의지, 여섯 번 나가겠다는 열정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의도한 것도 있어요. 아니 왜 그래요. 아니 왜 그래요. 설정이다. 왜냐하면 여섯 번째를 내가 나가서 성적과 관계없이 내가 이 끝에 막 힘들어하면서 이게 들어왔잖아요. 마지막에 그런데 본인이 약간 그거를 의식을 했다라는 건 저는 알고 있거든요.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막 이런저런 얘기할 때 사실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게 이규혁 씨. 소진 씨가 나를 찍었어? 왜냐? 본인도 소진 씨를 찍었어. 막 커플이에요. 야 우리 호감 커플이. 아니 그리고 저기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내죠. 소진 양이 몇 살이에요? 소진 양도 생각보다 나이가 좀. 소진 양이 몇 살이죠? 서른이에요. 아 그래요? 구혁 씨 어떻게 해요? 아니 서른여덟아. 서른여덟아. 서른여덟이면 아유 왜. 다른성이 있네. 아니 근데 잠깐만. 우리 규혁 씨는 왜 소진 양을 호감으로 뽑았어요? 아니 너무 예쁘시잖아요. 아유 그쵸. 아니 이쁘긴 뭐 유라 양도 이쁘게 다 이쁜데. 굳이 소진 양을 뽑으면 이거. 유라 씨는 너무 이쁘. 조금 더 저한테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?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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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라 형이. 근데 소진 씨가 뽑았을 때 아 이거 위험해. 아아. 얘가 또 잘못 생각할 수 있겠다 내가 위험했는데. 아하하하하. 얘가. 아하하하하하하. 어느정도. 나이 차이 이런거 다 계산하는 친구이기 때문에. 아 진짜 속상에? 상당히 위험합니다. 아 반면에.